우리 강남강국 사역자분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마다 우리 예배와 훈련과 현장 속에서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평생 동안 지속하면서 사역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우리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 또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숨겨놓으신 많은 응답들을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로 마이미야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령 인도와 또 서밋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모교사역자 조장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말씀이 62가지,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21가지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 21가지의 언약이 뭐냐면 우리 갈천당, 우리 앞자만 따라서 갈천당 1호 이 각이 앞자만 따라서 쓰면 이렇게 되죠. 이 21가지의 이 언약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라면 저는 이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와 결국 21가지 속에서 오는 확신이다. 우리 디모데우서 우리 3장 14절에 보면요. 디모데우서 우리 3장 14절에 말씀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1가지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라빵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로 확신하는 것이고요. 또 당연, 필연, 절대라는 것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로 확신하는 것이고요. 또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또 그리스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고 또 일심, 전신, 집속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또 영원이라는, 또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로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21가지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오직 그리스밖에 없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은 다섯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다섯 가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실질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결국 그 속에서 미래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나누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인데 가장 그 중간 속에 이 다섯 가지 큰 틀에서 가장 중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를 너무 받지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까지도 의심될 만큼 이제 그 선까지 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빼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시작하죠.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비밀 속에 오늘 함께 나눌 것이 아홉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 아홉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서밋의 길 서밋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데 이 서밋의 길이란 것은 뭐냐면 일곱 가지 삶을 통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뭐 이 서밋의 길이라고 자꾸만 서밋만 나오면 아 우리 랩뉴트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랩뉴트들이 서밋이 아니고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우리 사역자들님들부터 이 서밋의 길 이곳까지의 삶을 가지고 서밋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후대들은 그대로 그것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서밋의 길에 응답받으면서 결국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현장에서 우리가 스무 가지 이 전도 전략을 통해서 이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은 다섯 가지 기초와 또 다섯 가지 중요한 미래와 다섯 가지 훈련과 다섯 가지 지속을 가지고 이 스무 가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평생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것은 전도 전략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길을 말해요. 절대의 제자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 또 그 속에는 무엇이 숨겨졌냐면 평생의 응답이 스무 가지 전략 속에 숨겨져 있어요. 저도 교육자이지만 스무 가지 전도 전략 속에 제 인생을 담고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 가고 있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속에 삶이 정말 2020년도에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의 모든 삶 속에 응답되기를 예수 글쌤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우리 성령 인도와 서밋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령 인도 받는 첫 번째는 성령 인도를 받는 아홉 가지 포인트예요. 성령 인도 받는 아홉 가지 포인트인데 먼저 이 아홉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아홉 가지 포인트는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고 또 넓이 또 깊이가 있죠. 또 우리가 위 아래 옆 옆이란 것은 우리 주위를 말할 수 있죠. 또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 이 미래를 보면서 이 아홉 가지를 보면서 함께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높이와 넓이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어떠한 내용을 말할 수 있고요. 위와 아래와 이 옆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나의 위치 내가 어떠한 위치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고요.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표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무엇을 인도받을 때요. 어떤 중요한 또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막 성급하게 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홉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을 때요. 그 일을 막 달라붙어서 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막 으사으사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홉 가지의 포인트를 보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문제만 남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구 사역을 하면서 또 전에 대학부 우리 사역을 할 때 늘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이 아홉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랩런트라고 함께 묵상하고 또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한 것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교구 사역할 때는 제가 뭐 큰 거를 결정할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는 수련회를 한다. 그것만 가져도 최종 결정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그 장소나 시간표나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또 집중신학원을 한다 할 시대 대학 집중신학원 할 때 어떤 날짜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할 때 또 우리 해외 비전 캠프를 갔다 왔을 때 선교 비전 캠프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할 때마다 그냥 막 생각대로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보면서 위아래 옆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그 시간표를 가지고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면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문제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또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려고 할 때 높이 속에서 높이 속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이 문제와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문제 속에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선택하기로 원하시고요. 또 문제와 사건 속에 넓이 어떠한 넓이가 있다면 그 넓이란 것은 뭐냐면 전체 전체를 보면서 그 문제와 사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앞뒤를 보면서 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는데 그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문제와 사건을 듣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깊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깊이라는 것은 오늘 빌리뽀서 우리 1장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어떤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한 번 딱 생각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세 번 정도 보금 안에서 생각하다 보면 가장 선한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은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와 사건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욱하는 마음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그 마음 속에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은 보금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다 알류에 입학했던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주일날 모든 교육자들은 다 알류에 입학하라는 그 말을 듣고서 처음에는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가는구나. 그래서 억지로 가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요기도회 때 들렸던 말씀이 순종하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또 토요일날 핵심의 말씀을 듣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제가 느꼈냐면 순종을 넘어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되겠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간 것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시간표 속에는 노예였고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경제를 배우게 하셨고 또 정치를 배우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중요한 알류에 응답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억지로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능답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 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 속에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요. 위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에 있다고 해서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취의 사람을 말해요. 이 성취의 사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앞선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의 모델로 삼으신 거죠. 저는 우리 단임 목사님 단임 목사님과 또 유 목사님 또 많은 전도자들이 앞에 있다는 것이 윗사람으로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모델들이 없었더라면 그 제자의 중요한 모델들이 없었더라면 따라갈 길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단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과 또 많은 전도자들이 앞서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델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 윗사람들을 그 모델 삼아서 따라가기 시작하고 또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면 치유의 치유의 사람들을 말해요. 치유의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물론 뭐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 속에 허투루어 주시는 만남이 없거든요. 내가 마음이 맞으면 좋고 내가 마음이 안 맞으면 싫은 게 아니라 그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보금화시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금화시키는 치유의 사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금화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나를 치유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남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래에 있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응답의 사람을 말해요. 응답의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를 말하는데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울 때요. 어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위와 옆에와 아래 속에 모델의 사람들을 따라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먼저 치유받고 또 아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과거 과거 속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것이 과거의 일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건 상관없고요. 무엇을 보냐면 당연한 이유 실패했으면 실패를 한 당연한 이유가 있을 그것이고요. 성공했다면 성공했으면 성공한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연한 이유를 과거 속에서 찾기 원하시고요. 또 무엇을 하게 원하시고요. 현재 속에서 오늘 이 현재 속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필요한 답 그 일 속에 필요한 답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미래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보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위, 옆, 아래를 보고 또 일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떠한 응답이 오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시험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떠한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을 시험케 할 수 있고요. 사람을 시험케 할 수 있고 이를 시험케 할 수 있는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날마다 문제와 사건 또 사람과 또 만남 또 일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또 사람을 시험케 하고 또 일을 시험케 만드는 우리 귀한 사회자의실을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무엇이 열리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환경의 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의 상황의 문이 될 수 있고요.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떤 만남의 문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쭉 가니까요. 성교의 문이 열리고 또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고 에베소의 문이 열리고요. 또 마지막 노마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홉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하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말씀 운동을 하나 해도요. 그 말씀 운동 속에서 또 현장에서 지역에서 집분자로 인도받을 때도 이 아홉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 시기를 예수 글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밋의 길 서밋의 길 우리 일곱 가지의 삶이에요. 서밋의 길 우리 일곱 가지의 삶인데 이 일곱 가지의 삶은 우리 유대인들의 삶 속에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일곱 가지의 삶을 함께 보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얼마만큼 성공이냐면 전인구 전세계 인구가 0.3%밖에 안되는데 30%의 노벨상을 이미 가져갔다고 말씀하고 0.3%밖에 안되는데 30%의 노벨상을 가져갔고요. 전세계 아마 70%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모든 정치와 경제 문화 70% 이상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성공한 자들이 유대인들이고요.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절대 유대인처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유대인들의 가는 그 서밋의 길을 보면서 성공했던 것들과 실패했던 것들을 보면서 또 중요한 제자의 길을 가시는 사회자들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탈모드 또 토라 세마라는 이런 어떤 율법의 책들을 가르치죠. 탈모드 토라 세마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 결국 그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많이 노력을 해요. 이 탈모드란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한건으로 되어 있는 그런 탈모드 그건 탈모드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탈모드는 크게 여섯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탈모드가 편집했던 기간만 250년이 걸렸다고 해요. 250년 동안 무엇을 편집해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만든 것이 탈모드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이 전달될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만든 것이 탈모드와 토라와 세마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13세가 되기 전에 토라를 다 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또 율법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탈모드와 토라와 세마 이게 250년 동안 편집했다고 해도 결국 이 세 가지의 문서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죽어가는 죽어 있는 죽어 있는 문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 있는 문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응답받냐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우리 말씀과 복음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성경의 성경의 말씀이란 것은 디모델 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붙잡을 때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붙잡거나 또 오늘의 뒤두첩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졸더라도 왜 지금 이 시간에도 피곤해서 졸 수 있잖아요. 졸더라도 한 가지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죽어있는 문서를 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복음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길을 말하겠죠. 또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계속 읽히냐면 밤마다 위인전 위인전을 읽히기 시작해요. 위인전을 읽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위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삶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전했던 그 도전의 정신들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렸던 그런 어떠한 선행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지혜들을 자꾸만 밤마다 그것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읽어주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은 잘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위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들의 삶을 삶들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도전하는 의식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다 창업을 한다 하잖아요. 어디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전신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 시작한다고 또 선행과 그 사람들이 가졌던 지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인본주의를 말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랩런트 일곱 명을 얘기해 주기 시작하죠. 이 랩런트 일곱 명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요셉 다윗 바울 엘리아 엘리사 이사야 이러한 중요한 랩런트들이 랩런트 일곱 명인데 그 랩런트 일곱 명이요 그 랩런트들 일곱 명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응답받은 것을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죠.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우리 랩런트 랩런트는 신본주의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서밋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냐면 새해 절기 중심으로 새해 절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이 새해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이것이 새해 절기죠. 유대인들은 이 새해 절기를 중심으로 사는데 얼마만큼 이 새해 절기를 중심으로 사면 3년치의 달력이 한 번에 나온다고 해요. 3년치의 달력이 나와야지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절기를 중심으로 살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심느냐면요. 유대인의 유대교회 유대인의 그 정신을 심으려고 절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유월절이 가까우면 나름대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마른 떡을 준비하고 그것을 같이 자녀들과 먹고 그런 모든 부분들 또 오순절이 되면 나름대로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그런 모든 절기를 중심으로 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신을 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절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절기의 주인공 대신 세절기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소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 세절기의 성취 세절기의 성취가 뭐냐면 138의 언약이 세절기의 성취거든요. 유월절의 성취가 예수는 그리소시고 오순절의 성취가 하나님의 나라고 수장절의 성취가 성령에 충만한 언약이고 세계보검하거든요. 우리는 이 유월절 우순절 수장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성취인 138의 언약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달합방 정신 달합방 제자 정신을 심을 수 있는 절개들이 있잖아요. 그 절개들이 뭐냐면 가장 큰 것이 우리 축제들이 있죠. 어떤 축제들이 있냐면 세계 랩런트 대회가 있고 또 세계 산업인 대회가 있고 세계 우리 성교대회가 있고 세계 중직자 대회가 우리 달합방 안에 있는 중요한 축제들이고요. 또 축제들이 있고 집회들이 있죠. 집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화요집회가 있고 또 지역집회가 있고 이런 것처럼 모든 집회들 속에서 또 그 속에서 달합방 정신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무엇이 또 우리에게는 훈련들이죠. 훈련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1차 합숙 또 팀 합숙 또 전문별 팀 합숙 70인 합숙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집중신학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도 달합방의 정신을 계속 심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새 절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절기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로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야 될 이 서밋의 길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죠. 얼마만큼 안식일을 지키냐면 왜 안식일이 되면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15층 건물이면 일일이 다 눌려있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 모든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계속 다 눌려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눌려서 그냥 타면 그냥 누르지 않고 가는 것처럼 스위치도 그날은 알아서 켜지고 꺼지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나름대로 철저히 지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보금은 없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으시다는 말씀이 또 돼요. 그만큼 안식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우리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 승리하고 예배 성취의 삶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예배를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52주 52주 이 주일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예배 성공이죠. 그래서 예배 속에 갈등하지 않고 주일날 뭐 이거 있다 저거 있다 그런 것 속에 갈등하지 않고 그 예배가 최고 우선순위가 된다면요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예배 승리한다는 것 예배를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집중하고 또 말씀드릴 때 집중하고 대부분이 우리 이제 대표 기도 속에 장노님이 올라오시고 기도할 때 그 시간에 꿀잠 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꿀잠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대표 기도하시는 장노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 모든 것 속에 집중할 때 예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때 나름대로 집중하기 위해서 늘 이제 기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기도하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로 눈앞에 결박되고 추방될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거든요. 그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 예배가 성취되는 성취되는 삶으로 가는 것을 말하죠. 예배가 성취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천천히 지킨다고 말하는데 의도 하나님은 주일 예배 속에 그 예배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성취되는 삶으로 가길 원하시고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무슨 예배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면 현장 예배까지 주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달앗방 미션홈 지교회 구역예배 이런 현장 예배까지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결국 예배 성공의 삶이 서밋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어린아이들이 13세가 되면 성의식을 하죠. 왜 그 13세 때 성의식을 하냐면 이 13세 때 영계가 영적인 세계가 뇌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13세에 한다고 말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평생의 언약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달란트를 찾는 것이 성의식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왜 노벨상을 많이 받을 수 있냐면 노벨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은 어떤 노벨상이 목적이라서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연구를 하고 직업을 갖고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뛰어나져가지고 노벨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13세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평생어냐 또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 달란트를 찾는 시간표를 갖는 것이죠. 우리도 막 그 성인식 이런 성인식처럼 달란트를 찾고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오직의 언약이 전달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오직의 언약이 꼭 13세가 아니어도 우리 렘누트라게 오직 그리소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냥 그리소 아니고 아 오직 그리소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냥 성령춘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춘만 밖에 없구나 라는 그 오직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십니다. 꼭 후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분들도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정체성을 하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 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4주간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 속에 어떤 제목이 나냐면 그리스오의 절대제자라는 그리스오의 절대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 그리스오의 절대제자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예원교회로 불러주셨던 그 자체가 특별히 우리 사역자라는 그 자체가 그리스오의 절대제자인데 그 정체성을 자꾸만 놓치고 사니까 4주 동안 한 달 동안 강단의 제목이 그리스오의 절대제자였어요. 그 그리스오의 절대제자 그 뒤에 1, 2, 3, 4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오의 절대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 다음에 어디로 이렇게 모이냐면 회당으로 함께 모여서 살기 시작해요. 왜 해당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냐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면 워낙 그 몇 천년 동안 천 년 동안 계속 핍박을 받았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뭐 애국시대 때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1500년까지 어 완전 계속 다른 전 세계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똘똘 한번 뭉쳐서 살자 해서 회당 중심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회당 중심으로 살면서 그 회당 중심에 유대인의 땅들은 일부러 비싸게 만든대요. 왜 비싸게 만드냐면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못해도 일부러 땅값을 엄청 올린다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데 이 회당에서요 열 가정 중심으로 열 가정들이 모이면 한 납비를 한 납비를 완전히 책임져주는 거죠. 이 납비가 연구를 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줍니다. 회당에서 납비 중심으로 그 지도자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 회당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구의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랩런트 위원회 교육자들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자녀들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른 길로 참된 복음을 알 수 있는 길로 또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요. 랩런트 교육자들에게 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뭐 목사이지만 제 자녀들도요 제 얘기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교육 그 부서에 교육자가 하는 말은 들어요. 그것처럼 그만큼 교육자의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니요. 우리가 모든 우리 사회자들이요 정말 랩런트 위원회 교육자들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기 시작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그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면 우리도 나름대로요 어떤 공동체냐면 복음 공동체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제자 공동체고요. 그 다음에 랩런트 공동체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도 왜 이 다라빵 식구라고 하면요 왜 이렇게 정이 가는 거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미국에 간 청년이 미국에 한 명이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가면 갔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성교사님한테 아 그 청년이 이제 갔습니다. 다라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뭐 저하고 이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서로 목사라는 거를 아는 저는 목사고 성교사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이인데요. 그렇게 카톡으로 저는 예언께 누구입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보냈다니요. 그 성교사님 참 감사해요.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요. 가서 그 청년 만나서 다라빵 해주고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뭐 먼저 알아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도 다라빵 가족이고 랩런트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전세계에 있는 성교사님들이 그 헌신 속에 가서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저희 이제 RTS 총동문의 방이 있는데 한 천명 정도가 있는 방이 있는데요. 그 방이 참 감사해요. 어느 지역에 누구 사역자가 있으십니까? 몰라면요. 아 그 지역에 어떤 사역자가 있습니다. 올라치면 누구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하면요. 신기할 정도로 그 지역에 누구 연결해 준다고 하면 그 사역자는 알지도 못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을 살리고자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건 공동체 제자 공동체 랩런트 공동체의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또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의 유일성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또 유일성의 축복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노지라는 이런 센터에 모아서 함께 일을 나누고 또 비즈니스 사업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서 결국 성공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노지의 역할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 파트너라 내가지고 그 사업의 아이템들을 나누고 포럼하는 가운데 더 성공자들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노지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성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응답 성공은 뒤에 있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가길 원하십니다.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살리는 살리는 사역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성공자는 당연한 것이고요. 성공자가 되기 이전에 성공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살리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요. 또 현장을 살리고 랩론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결국 2, 3, 7 나라를 살려가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고 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곱 가지의 삶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일삼판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오직과 요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것이 일곱 가지의 삶이에요.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이 일곱 가지 삶 속에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62가지 우리 전도자의 삶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전도자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나 혼자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62가지의 이 전도자의 삶은 결국 무엇을 할 때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가냐면 우리가 예배 속에 있을 때 또 우리가 훈련 속에 있을 때 62가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현장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 하고 포럼할 때 이 62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분을 가지고 청재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62가지의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오기 시작해요. 또 그것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62가지 우리 귀한 언약 속에서 오늘 9가지의 성형 인도 또 7가지의 서밋의 길 이 속에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남 강북 모든 사역자분들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이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7가지의 삶 속에서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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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